박진영, 네가 사는 그 집. 그리고요? 터보, 검은 고양이 내로. 졸아! 나는 김성대 형이 졸아. 다 같이 우측부터 갈게요, 우측부터. 렛츠고! 이런 춤이 있었어. 이런 춤 출 줄 아는데. 이거 맞췄어야 했는데. 오, 카메라를 모두 이용하면서 졸아. 저 때 이상한 유머 뭐 유행했잖아, 저거. 껌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냐. 껌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냐. 그럼 껌은 고양이. 오, 세상에. 오, 형님. 저 때 예의로 왜 그렇습니까, 형님. 제 오공하고 깨도 아니고. 제 오공하고 깨도 아니고. 한 깨도 아니고. 혜리 진정하시고. 다음 문제. 문제! 주세요! 요즘 분들이에요. 원샷의 주인공. 정답에 가까운 오늘의 주인공. 원샷 보여주세요. 과연 써니입니다. 이로써 써니 씨가 7대 명예의 전당에 등극을 합니다. 명예의 전당 최상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하지? 주세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고요. 이렇게 본방송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역시. 봄쟁이야. 그렇죠. 제가 원기의 전당. 우와, 이게 뭐야. 어머, 어머, 너무 디테일하게. 어머, 어머, 어머.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어. 7대 명예의 전당. 소녀시대 써니 씨입니다.